서울시 교육청이 2026-2027학년도 대학 입학을 대비해 특별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. 특별진학상담센터는 6월 3일부터 10일간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진행됩니다. 서울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1, 2학년 학생과 학부모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상담 신청은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까지 상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.